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영토가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토를 가진 또 다른 숙부인 안디바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 결혼의 불륜을 들어서 신라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간 딸 살로베가 춤을 추었고 세례요한은 그 춤값으로 희생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에게는 아들이 또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로드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로스는 그 가문의 이름이고 정확히 밝혀서 말하면 헤로드 아그리빠 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헤로드 아그리빠 일세는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성장을 하면서 로마의 황족들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갈리큘라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일세는 분봉왕 자리를 얻게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조부 헤로스의 잔인함을 물려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서 저 다메색을 넘어 이방인의 땅에까지 확장되는 것에 관해서 소가리를 하고 어쩔 줄 몰라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기왕이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스대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일원의 박해가 일어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있었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하신 마당에 베드로까지 순교를 한다면 교회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앞에 있는 그 막강한 권력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지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냥 코너에 몰린 채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려서 낭떠러지 앞에까지 서 있는 형세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날도 그리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악한 권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중국 이슬람권의 나라들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말하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몹시 불편한 이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코너로 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만몬이즘 타락한 세상의 문명과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라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곳곳에서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면서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에 핍박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이후 오늘의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고난당하는 공동체였었고 성도들은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런 형세는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밀리기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난 일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6절과 7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역부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목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다 풀어주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게 하였습니다 마가요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셔서 성도들과 반갑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빠 일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두루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과 헤롯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머리를 숙인 것은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땅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다 먹는 처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고 큰 잔치를 베풀고 아그리빠 왕이 잘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아부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신처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이하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려던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지난주간 내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이 조정하는 현실적인 무서운 힘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강한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힘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서 눈앞에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오히려 통제하고 방향을 돌리고 심판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 지상에 있는 힘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심판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힘은 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역작인 신의 도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 붙어있던 원로운의 귀족들 빌라도 총독 같은 지방의 통치자들 권력을 나눠받은 분봉왕 헤롯과 같은 많은 사람들 또 그들 곁에 있는 유대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관원들 또 장노들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던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추종하는 나라 그게 바로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 땅의 나라의 주축이 되고 있는 권력자들이 거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언론이 있다면 TV뉴스 혹은 신문 혹은 SNS상에 떠도는 그 많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접하는 이야기들 같은 세상에는 온통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차있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원리는 아모르스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고 어떤 때는 그 손을 뿌리치며 어떤 때는 먹고 먹히고 물고 물리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욕망의 근거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입니다 결국 땅의 나라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래서 그 끝머리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로마 제국이 어디 있으며 원로운의 귀족들이 어디 있으며 거기 붙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침 한 개 쓰러지듯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요 땅의 나라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하고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동기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걸 움직이는 땅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모르데이의 원리입니다 땅의 나라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억지로 굴종하여 사랑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상대방을 깨뜨리고 부수는 승리의 쾌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감동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같은 사람이 땅의 나라의 원리대로 한다면 핍박자였던 그는 당장 죽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도록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땅의 나라의 결론과 다릅니다 땅의 나라는 멸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영광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땅의 나라에 속하여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걷는 중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 주께서 은혜로운 초청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복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넓은 문을 통과해 넓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결론이 영원한 생명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 이야기를 접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그 세력에 밀려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발자국 천국문에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언론 보도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론 보도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언론 보도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속에 거짓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땅의 나라에 밀려 숨이 막히고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나라 백성들에게 숨구멍을 뚫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호수와 같아서 그 줄이 연결되는 순간 그 호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호흡하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야구보가 순교하셨고 베드로도 곧 순교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캄캄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둠의 장막이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더라 왜 기도했나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도야말로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죽이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첩경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기도하는 자들을 비웃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실 당신의 일을 추진하고 계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헤롯 아그리빠 일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측근들과 보좌관들과 앉아서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그 야고보를 죽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더구만 그 베드로 그 녀석도 조만간 처치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추앙할 것이고 아 그럴 거 없이 예수의 잔당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포도주잔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상은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셨고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드심으로 그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계셨음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땅의 나라에 의해서 밀릴 때 우리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면이 이어내려오는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의 나라로 인해서 울면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웃었습니다 땅의 나라가 예배당을 허문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금의 씨를 심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땅의 나라가 가져오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왕의 말발굽 아래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이 완벽한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또 하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보다 작지만 나중에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 또한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고 땅의 나라는 모든 걸 손에 놓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기는 듯 하나 질 것이고 우리는 지는 듯 하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디선가 듣고 계실 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아스를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골리아스로 상징되는 땅의 세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에 골리아스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타락하는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땅의 나라를 추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힘 중의 일부를 좀 나누어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무릎 꿇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쇠퇴하는 것 같지만 부응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 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울지 않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우린 노래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옥주에 오는 헤로 나그리빠 일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벽에 빛대하소서 아멘